저 앞에 있는게 실물 크기의 잠수함인데 어 길이가 꽤 기네요 지금 뒤에까지 어 저 꼬리가 저렇게 좀 보이고 일본 굽기가 달려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물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아주 웅장하네요 어 입구가 저기 있어요 지금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 앞에 한번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하다 어 실제 크기의 잠수함인데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뒤에 저기 보면은 이제 꼬리가 있고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잠수함이 자 한번 들어가 볼 걸까요 화장실 입구 정 호호 여기 선원들 침실하고 사물함 와 음 음 주방 같기도 하고 주방 맞네요 식기세차감 주방 비슷하게 여기는 식탁 이게 뭡니까 잠수함 내부네 여기 진짜 와 여기는 첫번째 룰이 침묵이네요 침묵 발사관실 발사관실 관리자 같아요 오래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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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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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뭐 기계실 같은데 잠수함 내부 기계실 오 여기 운항실 와 대단하다 실제로 이렇게 잠수함 내부를 음 다 보여주네 와 이거 뭐 기계들 진짜 자망과 부상 시쿠미 구조 물속에 깔아앉는 것 그리고 뜨는 그런 이제 구조라는 얘기 같아요 어 이걸로 이렇게 보는가 보다 위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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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잠수함 내부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네요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